사모로스트삼 시작합니다 토끼 만지면 도망감 어? 댕댕이 걔가 왜 이렇게 힘없이 지냐 흠 Jessie 걔가 이렇게 지지어 뒤틀린갈대기 흐 흐 지옵 잘 본다 고수였네 어 챙겼어 뭔 줄 알고 땅에서 주운 걸 바로 입에다 갖다 대냐 쟤는 좌클릭하십시오 포인트 앤 클릭어도 맨적인 일입니다 땡땡이 뼈 딱따구리 갖다 대십시오 하아 와 명절 야간 근무 뼈입니다 나가세요 아이고 재송머신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 귀국공신 명절인데 야간 근무를 서신다구요 힘내시엉 명절 명절이란 뭘까 아 아니 잠깐만 지금 누가 그 이름을 언급했습니까 아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명절은 방송이지 토끼굴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래픽 참 특이해 어 어 어 양파랑 마늘이랑 합쳐놓은 것 어찌 생겼다 오 마늘 냄새 마늘 냄새 으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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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야야야야야 어? 물고기다 와 쓰레기 봉투 자꾸 귀신 나온다 뭐야 저거 칼이다 어? 잘랐다 뭐지? 정말 정말 뭔 소리인지 모르겠군 사냥 우주선 만들어주세요 저거 저거랑 저거 필요함 저거랑 저거랑 저것도 필요함 저것도 필요함 갖고와 알겠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군 그러면은 어? 이것도 아까 저거 필요한거 아니었어? 아니 이 캐릭터한테 왜 그래요 님들 지금부터 에 봤던건데 스킵되나 이거는 세이브 로드인 것 같은데 으악 아니야 이거 뭐야 아무튼 우주선 재료 같은 거 모아봐야 되는 거 있지 퍼즐 요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짓 어어 뭐 차라고 이게 위아래고 이게 방향이야? 근데 이걸 조작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쪽으로 건너가지? 저쪽으로 건너가는 게 목적이 아닌가? 밑으로 내려가보자 저기 약간 홈 파져있는데 저거 부서지는 거 아닐까? 점프랑 깻이 없는 돈깽 저쪽 밑으로 보내고 저쪽 밑으로 보내고 저거 쳐서 쓰러트려야 되나? 뭐야? 단계가 소설이 돼? 아무튼 요거는 몰랐네 그게 다야? 아 세 번 때려야 되는구나 약하구만 자세히 봐야 힌트가 있구만 쇠다 쇠 너무 기괴하게 움직여 어 거짓아 네데데르다니 승천 십칠이구만 뭐야 안녕 어 뭐야 저거 모자라는 거 이렇게 하라고 땡기라고 어 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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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우! 유후우! 어? 아이고 아저씨 제가 했는데 님 다 가져가요? 상도덕이 있어야지 야 내꺼야 설마 저거 구경만 하다가 지금 아 양심이 없네 저거 해봐요! 내꺼야 어 칼 들고 있네 깝치면 안되겠다 뭐 무엇을 하는 중이지? 왜 더섯을 자르는 것이지? 칼좀 주세요 카드 요요요요 뭔데 어쩌라는거? 어쩌라고? 아 문제 풀라고? 어 알겠습니다 듀얼 휴먼이랑 낫휴먼이 있고 아씨 히트를 좋아할거 아닙니까? 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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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랑 낚시 아하 이런식이구만 불이랑 캠프 바이오 돼지랑 트리플 구액 야 왜 토해 인마 이렇게 다 없애는건가? 돼지고기 돼지고기 음 응? 또 살아났네 어 맘모스랑 활 뿅 어 아파요 창 어 와 재밌다 우와 죽어라 으앙 죽음 와 와 와 맘모스 이거 물었어 야 패식하자 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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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이거 4개를 다 채워야 되는구나 수 그러면은 돼지가 왜 저걸 먹고 토오를 했을까? 뭐가 있어야 될까? 총 휙 아니 아니 저 놈 적어 어... 창 양각 잡아 양각 아 이게 양각이 안되네 음... 야 양각 잡아 어디 보고 있냐 음... 어 버섯 왜 발로 차냐 애들 쟤네들은 음... 그러면은 그냥 버섯만 줘볼까 대체 흐흥 야 이제 이제 잡자 활사 쿽 죽음 저거 어떻게 가져오지 야 갖고 가 구워야되네 일단 야! 저거, 저거 잡아서 구워 빨리 아, 이렇게 해야 되네 잘 구웠습니다 돼지 잡자, 돼지 오잉 어허, 뺏겼어 물장구 치는 거다 아니, 돼지 뺏겼어 불 야, 돼지 하나 못 잡아? 뭐하냐, 니들 니들이 그러고도 휴먼이냐 헐 뿅 엥 노릇노릇 얌 엥 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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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딜이 캐리하네 지금 원 딜 혼자 다 잡았네 낚시는 어떻게 하지 버섯으로 낚시해봐 아우 아우, 문호다 너무 쎄구나 같이 낚시해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인첸트에서 찌르면 안 되냐 도와줘 문어 어떻게 잡아야 될까 도와줘 도와줘 아우 버섯 안에 벌레가 숨어있었구만 고기를 구워서 먹어요 먹어요 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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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까지 나왔어 요피 그, 그렇구나 대신 칼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죽어라 어디로 가야되지? 음... 어디로 가야되지? 요피 몇 번 하더니 애생겼어 이제 길이 어딘지 모르겠구만 이제 어디지? 집에도 한 번 가보고 그럴까? 칼로 토끼 못 잡냐? 네, 네 네, 네, 네 집 응? 아, 이것도 재료였어? 우주선 밑바닥이야 이거? 안태다랑 의자랑 안태다랑 의자랑 뚜껑 필요함 이거 빠른 이동 안되나? 데려가는 인바 같습니다 아, 이게 빠른 이동인지 불러오기인지 잘 모르겠다 혹시 불러오기야? 잠깐만 잠깐만 안돼요 어, 선생님 불러오기였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뭐야 아, 이거 힌트야? 아, 이거 뭔가 했네 아, 이거 힌트야? 지금... 2회차하게 생겼네요 이거... 스킵 안되나? 스킵 안돼요? 이거 큰일났네 잠깐만 똥개미였네 잠시만요 어... 마이갓 스킵 그래도 얼마나 진행 안 하긴 했지 아니... 진짜로... 에베베베베베 아, 말 좀 걸어봐 어... 이거 먼저 들어야 돼요 스킵 점명 이게... 업로드겠지? 저장하는 연습부터 해야겠구만 아, 넘겨줘요 아까 했어요 이게... 칼 들고 여기 와서 이거 잘라달라는 뜻인가 보다 저게 우주선... 뚜껑이네 아르히리님 반갑습니다 한번더 요삐하게 생겼구만 저장은 어떻게 하는겨? 야잇 뭐야 뭐야 아이콘 좀... 아이콘 좀 알기 쉽게 해놔라 업로드 다운로드 아니야? 위가... 위가... 위가 저장 아니냐 귀여운 땡땡이 카드놀이 다시 해야돼 이것도 다시 해야돼 뭐야 부정량 띵 아르힝 아르힝 백종량 이즈 띵 화장창 저장 오버러버러버님 반갑습니다 아니야 의학 아니야 버섯 사모로스트가 오리지널 아닙니까? 가당군님 반갑습니다 이 캐릭터 1부터 나왔던 캐릭터 아냐? 빨리 와요 버섯 아저씨 에이 구경이나지 뭐 저 아저씨가 열심히 일하고 나는 구경하고 야크코리아 됐다 칼내다 여주샤 빨리 빨리 애를 닿으십시오 휴먼 공략이라뇨 그저 빠르게 했을 뿐입니다 야 먼저 해야겠구만 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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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한번에 알기 어렵게 배치해 놓은 점이 재밌네 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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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요비 요비 그냥 손 따뜻하게 하고 가는 거 아닐까? 아니 왜 내가 이걸 두 번씩 하고 있어? 애 또 낳았대요. 칼내다 빨리 유비 저 뒤에 속은 뭐야? 깨져 있네? 노루가 뛰어다녀 토끼 강아지 아 맞다 저거 갖고 와야 되는데 샤워부스 이게 우주선 뚜껑입니다 그러면 저 마늘도 힌트 주는 거였구나 저거를 뭔가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뭘로 저거를 누르지 이 젊은 놈이 느리신 말씀하는데 지금 이거는 중간 이동 안에서 편하네 애니메이션 만들기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넘긴 거 아닐까 어른들의 사정 노르 노르 여긴 뭐가 있을까 여기 숨어 있다가 노르 한방에 보내는 건가 와 노르자금 도전가세 샤모아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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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돌아가는데 시공 동그랗고 돌아가는 것만 보면 시공이 생각난다고 저 위에 있는 안테나를 갖고 오는 건가 그래서 못내리냐 못내리네 이거 그냥 도전과자고 끝이야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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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내려 그거 위로 못가냐 뭐야 일단 저거 집에 아직 못해본 거 맞으니까 집에 먼저 가보자 생선 토끼 안 돼 아니 헥게임손 버튼이 뭐야 의자도 갖다주는 거였어? 뭐야 아 저 의자가 저 의자구나 거의 다 모았네 저거 조종기 저거 저기서 떼오면 안 되냐 아까 다리 다리 조절하던 거 집부터 조사해볼까 나도 저 의자 할아버지 앉아서 일하시라고 주는 줄 알았네 책입니다 책입니다 크툰 냠냠섭섭 뽕 뿌 헐 만원 뚝딱뚝딱 뿌 띠용 슉 슉 슉 띠링 슉 썩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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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카블린 잡는 디펙트의 모습입니다 와 이김 이제 다 썼으니까 냅두고 저 코어를 봉인했어 나이닝님 반갑습니다 나이닝님 반갑습니다 봉인된 쿠어 이거 책 낡은 책 이미지 엄청 잘 표현했네 이거 사진 찍은 건가 위에다가 저거 컵 컵받침대로 썼던 흔적까지 너무 잘 표현했는데 이건 그린 거 아니라 아니고 사진 찍은 거겠지 잔다 꿈꾼다 우주선 타고 가는 꿈 우주선 타고 가는 꿈 우주선 타고 가는 꿈 효과는 다 입으로 낸 거겠지? 신기함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어? 저기 뭐 있음 아니 뭐 이거밖에 확대가 안 돼 이거 왜 있는 거야 이봐요 스읍 저기로 가는 건가? 이게 뭐가 비지도 않는구만 이거 관로가 삽니다 내려봐 어? 아하 어? 저기 뭐 있다 저건 뭘까? 인삼 한 번 더 돌려봐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게임이구만 저거는 더 빨리 움직이고 있어 저거 저거는 저거는 스테이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어? 나한테 인사하는데 어? 여기서 캠 연동 돼가지고 캠 비춰지면 재밌겠다 어? 뭔가 도망치고 뭔가 쫓아가고 있어 아무튼 우주선 타고 밖에 나가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시기겠지 내가 내가 봤던 컨트롤 패널이라고는 저기 옆에 이거밖에 없는데 칼로 뜯어가자 안된대 아 그냥 뜯어지네 다 모았다 탈출하자 어떻게 탈출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돌이 갈려다가는 공돌이 저렇게.. 추진력을 얻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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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과제를 달성한 나이프 가지샘 잘 썼어요 잘 있어라 패배자들아 어디로 갈지 정해야되는거야? 아니구나 아 저 닭다리 스낵에 부딪히면 안되는거야? 아닌데 부딪혔는데 뿌 뿌 루 루 루 루 루 루 뿌 뿌 루 루 루 루 루 개미 굴 같은거 뭐야? 들어볼까? 음비 뭐야? 뭐야? 퍼즐이네 어떻게 조작하는거지? 아 이런식으로 돌리는거구나 목표가 뭔데 근데 어 아 아니야 이미 죽은 게임이야 목적을 모르겠네 어 다 하얗게 만드는건가 뿌옇뿌옇 뿌옇뿌옇 에잇 파이어 아이 스톰 아니 아이 조작 개 불편해 진짜 뭐지 다 하얗게 만드는게 맞나 어떻게 해야 깨는건지 알려줘야될거 아냐 이거 아이큐 테스트도 아니고 이렇게 다 하얗게 만들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닐수도 있잖아 그러면 다시 해야되는데 짜증나겠구만 아이 좀 이제 너만 남았다 일로와 이제 너만 남았다 이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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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수도 있다 어 벌레 있어 벌레 벌레가 쳐다보고 있어 눈 돌아간다 어쩌라고 어쩌라는 것이지? 이봐요 어쩌라고요 띵띵 띵 그...어째 하는 걸 알아내야 하는 게임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나갈까 일단 저기 손가락 모양... 손바닥 모양이 뜨는 걸 보면은 뭔가 해야 하는데 서순 퍼즐이었네 열쇠가 없음 열쇠가 없음 이거 또 풀어야 돼? 아닌데 열쇠... 는 어디 있을까 저장하십시오, 휴먼 음... 닭다리...에서는... 뭐가 없어 보이는데... 저거... 다음 행성에 가서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건가? 여기 근처에는 열쇠 같은 거 안 보이는데... 저거... 이쪽은 열쇠를 찾아낸다 어디에 열쇠가 있지? 열쇠가 없으니까 일단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보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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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했잖아요 고개 젖지마 인마 아이 젖장 저희 위에 저 스팀 멈춰야 되나 아니 지금 하는 거 지금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설명을 안 해주잖아 지금 하는 아이씨 이거 눌러야 되나 뭐 먼저 해야 되나 보다 불친절한 게임이군 다크 소울 보스 닮았구만 게임이 아니라 예술이라뇨 두 개 비슷한 의미 아니었습니까 호로록 해버리네 같은 거죠 뭐지 채연 시간 안에 다 눌러야 되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들었구나 엠 모바일화를 암시하는 것인가 빡쳤다 다시 잔다 이건 또 뭐죠? 아이템 필요한 거 아니야 아이템 먹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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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구만 호하 여호 여호 저거를 고쳐야 된다는 소리인 것 같긴 한데 아까 위에서 항아리 고치는 거를 그때도 알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에이 캠폰으로 2,500원이라고요? 할만합니다 뭐임? 뽀글뽀글 소리 나는데 그 분이라뇨? 아 진짜 올라가서 저거 항아리 고쳐야 되나봐 저거 올리면 뭐임? 뭐임? 저거 올리면 뭐가 바뀌나? 그런 건 없네 상아리 서순 항아리 서순 아이 다시가야돼 아니 아 이거 피지컬로 슉슉슉 지나가라고 아 셀레스트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왼쪽부터 한 번 더 가볼까? 왼쪽에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왼쪽도 가보고 일단 이게 지금 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아 진짜 시간인가 일단 놔둬볼까 시간인가 봐 근데 일단 시간에 맞춰서 조립을 해도 아니 저거 위에 거 누르는 거 아닐까? 시간 내에 맞추고 응? 뭐임? 야 저게 돼? 밑에서 내가 저거를 근데 일단 이거 조립을 하는 건 맞는 거 같아 그리고 지금 관련 아이템이 없어서 이게 조립이 안 되는 거 같아 또 벌레다 버그게임 봐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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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봐라 벌레 되게 잘 그리는 것 같애 아 미슈디님 반갑습니다 아니 그 양반 얘기는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이거 뭐야 아 이건 또 뭔데.. 잠깐만 일단 이 두 가지를 스위치 할 수 있지 이걸 누를 때 말아 아니 뭐 어쩌라는 것이지? ㅅㅁ ㅅㅁ 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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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ㅅ 버섯 밑둥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라. 아니 저쪽으로 가서 저걸 바꾼 다음에 저기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 이제 위로 갈 수 있지. 주거지 무단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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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 이건 또 뭐야 싫어 싫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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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님 놀았습니다 하하하 아하하 그냥 저 각도만 다 맞추면 되나? 그럴리가요 아아 저기 나와있네 아이씨 잠깐만 가운데거 잘 안보이는데 저게 힌트가 아닌가봐 아 이게 힌트가 아니구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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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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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 알고 보면 퍼즐이 아닌 거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실 퍼즐이안이었던 거임. 그냥 이게 다였던 거임. 인범님 다 같습니다. 인범님 다 같습니다. 안녕. 인범님 다였던 거임. 인범님 다였던 거임. 인범님 다였던 거임. 인범님 다였던 거임. 아 혼란스러워 혼란스럽다.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어 못나간다. 어 아닌가? 아 혼란스러워 아 혼란스러워 막혔다. 막혔어 막혔어 어 도망갔다 일루와 어 이 고생에서 넣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죠 저 뽀압디 하는 거 저거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풀지 이러면 또 다시 돌아가야 돼 아 저장해 놓을걸 진짜 저장을 하지 않은 자의 최후 힌트 어디에 있냐 저거 힌트 어디있지 여기서 뭔가 진행을 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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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화만이 났다 당연히 화나겠지 유후 떴으니까 된거겠지? 이제 물 안나오냐? 으악악악 뭐 이제 쟤도 물 나오겠지 뭐 아 이거 힌트 볼 수 있지 게임 그러면은 저 위에 소리 듣는거 가서 힌트를 한번 볼까 게임이 너무 지 멋대로라서 힌트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요요요요 으악 이제 이거 붙일 수 있나? 응 네네 젠장 이거는 붙이는게 아닌가봐 네네 네네 응? 벌레들 꼬였네 벌레들 꼬였네 일단 이것부터 풀어야 되는거 아닐까 아니면 여기서 저어 이거 바꾸면 뭐가 좀 바뀔까 뭐 저어 아 여기서도 뭐 하는 게 더 있나? 아니면 이게 진짜 끝인가? 아니면 이걸 하고 옆으로 가면 다른 이벤트가 있나? 아,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래 콩림버 같습니다. 본래 콩림버. 본래 콩림버. 아니 이거잖아. 골라리라 골라리라 폴라 eternity 저걸 따라하려는 거야? 어떻게요? 이렇게요 음양의 조화 도전거지를 달성한 음과 양의 조화 아주 중요하지 아 하지마 스킵 아 스킵 아까 들었거든요 쉬워요 음양의 조화는 또 나중에 쓸 일이 있겠죠 여기서 음양의 조화 쓰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여기는 어떻게 푸는 건데 얘들 다 깨워야 돼 들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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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노래는 아침에олот을ification 들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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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트 들트르 배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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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아 하나도 모르겠네 hit hit 냥냥님 반갑습니다 이거도 힌트 써요 그만 이거 도저히 알아차면 할 수가 없네 예 proper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한테 저 뭔가 써야되는 것 같은데? C, B, A 여기 각도 나와있긴 하다 1시, 10시, 7시 거의 다 하긴 했었네 되게 비슷하게 했었네 아깝다 한 칸씩 사이 났었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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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깝다 아깝다 하아깝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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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으아잉 Q. 뭐 이거 어떻게 빼내는 거야? 아 이렇게 뭐야 어세라고 아니 여기서 어떻게 하려는 거지? 힌트 다시 볼까? 야 아까 풀었잖아 또 풀으려고? 야 이런 게 어딨어? 개판이네 이거 뭐야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이게 여기서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이게 된거야?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뭐 더 해야되는거야? 돌겠네 어 이걸로 저거 붙이는건가보다 하늘이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얘도 뭐 잊지 않았어? 벌레 뭐 있었는데 저거다 저거 저거를 어떻게 해? 쟤는 벌레가 아니라 아기새구나 응?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나? 아까 힌트에서 뭐 있는것처럼 나오더니 끝인가? 일단 풀로 항아리 붙이는거부터 합시다 여기 목성이 뭔지도 모르겠네 г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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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뭐지라고 나갔다오면 젤들이 뭐하나 아 뭐 어쩌라고 밑에 내려가서 저 잔에 물 채워야 되나봐 상당히 귀찮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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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디어 됐다. 원숭이 목욕해야 되니까 이거 돌려주자. 입망할 퍼즐 또 해야 돼. 여우여우. 여우여우. 편의성이 참 아쉽구만 얘네들 또 있어 우와 지나가요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야 이거 여기서 또 해야돼? 아니 그냥 쓰면 되게 해줘 내가 이걸 꼭 또 해야돼? 열쇠 드디어 얻었다 사리 써라 벌레들아 열쇠 필요한 곳이 어디였더라 아 닭다리 소비 노티카 얼린데 굳이 닭다리로 가자 아 닭다리 아 닭다리 아 닭다리 아 닭다리 열쇠 갖고 왔다 루나 사랑님과 같습니다 이 벌레는 솔로네 아까 벌레는 커플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뭐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냐 이제 궤도가 바뀌어서 다음 지역으로 갈 수 있나 어? 추벨 이제 이제 저 매운 닭다리에 갈 수 있다. 일단 나무뿌리. 다 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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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게 ABC래. ABC. 애플 나올 때 PPAP 나오는 줄. 저 밑에 얘는 또 뭐야. 응. 거지다. 차집인가. 카페. 한 잔 주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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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 똥쌌어 지금이야 한대 폈습니다 나선형의 연기 나선 벌레들 격렬하게 흔들고 있는데 벌레들은 힌트가 아닌가 얜 왜케 어노잉 오렌지 같냐 진짜 이 게임 개판이다 뭐야 이거 뭐임? 이게 뭐임? 이상한 애들 잔뜩 있다 저희따라 밑에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물주면 이 꽃 살릴수있나? 얘가 호루룩 빨아먹어서 얘가 시들었구나 저희따라 밑에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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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이제 꽃 꽃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식이 아닐까 이제 저기 벌도 안나온다 이제 벌이 안나와요 얘네 데스피 뭐야 벌도 안나오고 음 발스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짠 소리로 하는 거구나 어머나 맞다고 하네 아 잠깐만 못 외우겠는데? 다시 말해봐 네 가지 소리를 내는데 하나는 뭐지? 하나는 이건가? 하나 하나, 둘, 셋 얜가? 하나가? 얘는 클릭 안되는데? 허니 조건이 반갑습니다 얘구나 다시 해봐라 다시 해봐라 다시 해봐라 아이 아이 아이채자 한 애가 누구지? 쟤가? 얜가? 얜가보다 마지막에 애벌레인가 본데? 음 맞췄다 얘가 이었구나 앵무새였습니다 뭐 이제 넘어간데? 뭐 이제 넘어간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가? 아 이거 내려가는 길이지 밑에 꽃 깎고 뭐하고 아이템 얻어야 되고 이런거 아니야? 흐음 앵무새 어 야 왜 니가 훼쳐 먹어 쟤 아 아 아 아 뱉어 뱉어 내꺼야 아씨 아 뭐야 다시 해야돼? 쟤가 저기 있을때 해야되나? 저 deficiency 절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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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야 아아악 저거 어떻게 처리하지? 어? 죽었어 잠들었구나 영원히 잠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잘 먹고 잘 자네 이제 옥수수 인가 이게? 놔줘 빨리 이제 나가면 되겠다 잘있어 앵무 에이비씨 뭐하려고 했지 빠따랑 뭐 아무튼 아이템 두개 더 얻어야되죠 여기도 아이템 딱히 없었는데 저 매미 몇마리 더 찾아야되나 에이비씨 얘들은 뭐야? 쟤들은 아무것도 아닌가 아 아 이것도 소리 들어야 되는구나 벌레 소리 벌레 소리 격한거다 음악이 살아있는 게임이야 음악이 살아있는 게임이야 빨라진다 도전 과제 매미 도전 과제 매미 매미가 맞았구나 좀 격렬한 매미였다 이건 또 뭐 어떻게 하는거지 이건 또 뭐 어떻게 하는거지 흐흐흥 흐흐흐흐 나보다 이겨라 흐흐흐 나보다 이겨라 흐흐흐 내가 이긴 내가 이긴 이제 이제 사과 1만 남았지 사과 1만 남았지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여기 벌 벌... 벌같은거 필요한가? 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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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무 나는 나무였는데 이상한 놈이 푸브젤라를 부르다 그리고 불태웠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요정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참치바요님 반갑습니다 공복게만입니다 충분히 기묘하지만 공포는 아니에요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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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잉? 나무라서 흰 개미들이 있는 거구만 흰 개미들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흰 개미 완전 흉악한 놈들 아니야 보이는 거 다 먹는 애들 아니야 개미즙 이건 약간 미로 느낌이네 뭐야 이거 저기 알 있는 방에 넣어야 되는 거야 뭐잉 알 하나 추가요 이걸로 길 바꿀 수 있구나 저 밑에 세 군데 다 넣어줘야 되나 본데 근데 이거 맨 끝에 맨 끝에 있는 여기가 조정이 안 되는데 저걸 어떻게 넣어 이게 조절이 안 되면은 똑같잖아 결국에 아니면 여기서부터 색깔을 통일해야 되나 이렇게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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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이렇게 녹색 한 가지 길로 가면은 녹색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인가 게임레더님 주니님 반갑습니다 그렇네 녹색 길로 많이 가면 녹색으로 들어가는구나 야 먹었는데 흰 개미 흰 개미 방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보다 흰 개미 말고도 다른 거 많이 나와요 각종 벌레들 나옵니다 나머지 두 벌레한테도 줘야 되나 나머지 두 벌레한테도 줘야 되나 보다 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맞춰보죠 저기가 아니잖아 여기가 빨간색이지 흰 개미 흰 개미 흰 개미 빨려 들어왔어 눌러볼까? 야 뭐야 이게 다시 가야 되잖아 아 개빡치네 저장해 놓을걸 그럼 이제 파란거 누르면은 끝나겠다 여기서 사과 얻고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네 내려갔는데 한참 걸리는데 야 아이씨 코가 차가워 이제 파란색으로 넣자 이제 파란색으로 넣자 조건이요? 그때그때 달라요 지금은 아이템 세게 모아와야 돼요 춤추는 곰팡이 곰팡이었어? 개미도 농사를 짓나? 개미도 농사를 짓나? 어수 하이씨 이것도 퍼즐인가 보네 어떤 식으로 불어야 되지 아 저 다음 곳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구나 답답하게 돼있네 날 내보내줘 아 제가 나가는거야 내가 나가는게 아니라 난 어디로 나가 저장하고 난 다시 뒤로 나가야돼 나도 저기로 나갈래 네네 네네 한참을 가야돼 한참을 가야돼 그러고보니 아이템은 아직 못 얻었네 이제 여기서 파리가 이제 열매가 며칠일지 이거 어디다가 갖다 줘야 되는거지 얘 없어? 사과 배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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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았잖아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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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먹어져 다 모았다 이게 끝이 아닙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까 뭐지 뭐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여기 구멍을 채워야되나 다양한 식물이 생기고 있어 다양한 식물이 생기고 있어 아니 갑자기 사고가 나왔어 아니 갑자기 사고가 나왔어 멘블럭 옆집사 굿 클 Scottish 사과만나온다 어... 힌트 나 세이브 어디서 했지 세이브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했는데 이거 로드할까? 일단 힌트 한번 보자 지금도 깰 수 있는 건지 한번 보자 힌트 A B A C B C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돌겠네 진짜 ... 이 힌트가 어디 나오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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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비가 없지 아멘 로드하자 여기서 그냥 애플 얻어서 바로 옆에 차 끌이러 가면 되는거 아니야? 굳이 꽃 교배할 필요가 없네 아닌가 해야 되나 굳이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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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 안되나 이거? 왜 안되지?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아니 힌트해서 이렇게 하라는데 명색이 힌트인데 음 저거를 섞어오긴 해야되나보다 왜 여기서 갑자기 섞으라는거야? 힌트 보고 한방에 해야겠다 A B C 다 있잖아 다 있는데 왜 왜 이게 수업 해야되냐 힌트 A B랑 A B랑 A C B B C B C A A B C 아니 이거 뭐 어쩌라는거지? 에이 뭐 시키는대로 해보자 A A B C A B A B A A A A B B B E A B B C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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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가? 그냥 A B 플러스 C 하면은 A B C가 나오는 건가? 여기서 이거 심어서 이거 두 개 더하면은 A B C 되는 거야? 이런 거야? 써리랑 님바 같습니냐 고보 게임은 아닙니다 나왔다 더덕 만드라고라 같은 건가? 미더덕 같기도 하고 더덕색 네놈의 비명을 들어주마 지옥에서 복수해주마 보글보글 지옥에서 복수해주마 어젯색 진온곡까지 진온곡까지 죽어서 저주할 테다 짠 잘 빠와소 환으로 만들어 뭐야 폭탄이야? 폭탄이었어? 뭐야 아저씨 만들어줘요 뭐 어떻게 만들어 이거 테이스티 굿 이게 끝이 아니야? 그냥 부으면 되나보다 아 아저씨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새똥 닦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물을 부으면 탈출 물 요호호호호호호호 난 간다 그저한테 냉선아 안녕 이 게임도 꿀잠게임이네 이 게임도 꿀잠게임이네 이 게임도 꿀잠게임 특이하게 생겼다 뜨끈뜨끈한 거 봐 일단은 여기까지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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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